안녕하세요 고부다익입니다. 오늘은 용인 남사에 있는 샤론 다이어리에서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. 요 아이는 파인 로즈입니다. 가격은 만원 되겠습니다. 요 아이는 체리 로즈라고 하는데요. 가격은 만오천원 되겠습니다. 라인이 빨갛게 물이 들어서 참 이쁘네요. 요 아이는 로얄 프리센스인데요. 가격은 만원 되겠습니다. 요 아이는 봄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잘 묵어갖고, 단단한 입장이 아주 튼실합니다. 요 아이는 자구를 많이 다뤘네요. 이런식으로 프리센스입니다. 요 아이는 사과꽃이라고 하는데요. 가격은 만오천원 되겠습니다. 요 아이는 지금 양쪽으로 분질을 했네요. 요 아이는 자구도 많이 달아주고 있죠. 요 아이는 GPT라고 하는데요. 가격은 3만원 되겠습니다. 쌍두입니다. 요 화분은 우리 사각포트 창 씹는 사각포트 아시죠? 그 사각 12cm 화분입니다. 이 아이는 글랜핑크라고 하는데요. 가격은 만삼천원 되겠습니다. 요 아이는 레드코나라고 하는데요. 가격은 만원 되겠습니다. 요것은 7.5cm 풀분입니다. 요 아이는 로마드라고 하는데요. 가격은 만원 되겠습니다. 요 아이는 드라큐라라고 하는데요. 드라큐라의 단점이요. 요기는 그 꼭지점에 이렇게 빨간 점을 찍고 있습니다. 요 아이는 쌍두고요. 요 아이는 철학기가 있지요. 요런 식으로 철화도 있고 쇠물도 있고 요 아이는 철화죠. 근데 주로 철화가 많네요. 드라큐라 15,000원 되겠습니다. 요 아이는 한엽홍자라고 하는데요. 가격은 25,000원 되겠습니다. 생김새가 제이드 스탑이 있죠. 그거하고 많이 닮았어요. 이런 식으로. 여기는 자구도 있네요. 이런 식으로. 요 아이는 피츠민트라고 하는데요. 가격은 14,000원 되겠습니다. 근데 이렇게 군생으로 이루고 있죠. 자영군생입니다. 이런 식으로요. 요것은 삼두. 여기는 삼두. 여기는 아주 목도리를 두르고 있네요. 이런 식으로. 피츠먼트였습니다. 가격은 14,000원입니다. 요 아이는 블랙팀이라고 하는데요. 가격은 20,000원 되겠습니다. 모두 금기가 있어요. 이 아이는 이렇게. 다 금기가 있죠. 이런 식으로. 블랙팀입니다. 요 아이는 다코옥팔이라고 하는데요. 가격은 20,000원 되겠습니다. 그 사각포트에서요. 사장님이 이거 직접 다 분갈이 해놓으신 겁니다. 요 아이는 다코옥팔. 요 아이는 다크초콜렛. 가격은 10,000원 차이입니다. 근데 다코옥팔이 색감이 더 좋으네요. 요 아이는 테슬라라고 하는데요. 가격은 20,000원 되겠습니다. 요 아이는 미리네인데요. 가격은 3,000원 되겠습니다. 요 아이는 홍포도인데요. 가격은 3,000원 되겠습니다. 요 아이는 멀로인데요. 멀로가 여기서 조금 무거워갖고 굉장히 이쁘네요. 네. 멀로 가격은 4,000원 되겠습니다. 요 아이는 피치캔디인데요. 가격은 18,000원 되겠습니다. 그러나 색깔은 굉장히 이쁘네요. 이런 식으로요. 요 하분은 지름이 12cm 되네요. 12cm 되는 이 하분에 지금 피치캔디가 밖으로 넘쳐나죠. 요렇게. 색감도 굉장히 이쁘네요. 그리고 요 아이는 티피라고 하는데요. 티피도 지금 이렇게 요 아이가 5,000원이라고 하네요. 굉장히 무거웠어요. 얼큰이거든요. 티피였습니다. 요 아이는 집시 군생인데요. 가격은 6,000원 되겠습니다. 굉장히 밥도 좋고요. 묵어서 아주 입장이 굉장히 단단합니다. 요 아이는 레드콘이라고 하는데요. 가격은 10,000원 되겠습니다. 이것은 8cm 풀분입니다. 요 아이는 아마빌레라고 하는데요. 얘네들도 지금 여기서 다 묵어서 입장이 도톰하니 짧고 이렇게 묵은 아이들입니다. 여기서 단단히 굳어졌어요. 이런 식으로 입장 보이시죠? 요런 식으로 굉장히 이쁘네요. 요 아이는 마디바인데요. 지금 이런 식으로 프릴이 굉장히 이쁘게 들어가 있죠. 이 아이는 이 화분은 지름이 16cm 되는 화분입니다. 굉장히 크죠? 비교되시나요? 요런 식으로 가격은 2만원입니다. 요 아이는 사보엔화인데요. 가격은 5,000원 되겠습니다. 이렇게 군생으로 이루어져 있네요. 이런 식으로 사보엔화 가격은 5,000원입니다. 요 아이는 자수정이라고 하는데요. 가격은 15,000원 되겠습니다. 이 아이도 여기서 좀 많이 묵었네요. 여기는 지금 3두 4두 정도 되네요. 이런 식으로 요 아이는 해피해피 네요. 해피해피 가격은 6,000원 되겠습니다. 여기는 이두 입니다. 이두와 에두 가 있습니다. 가격은 6,000원입니다. 요 아이는 노마드라고 하는데요. 가격은 14,000원 되겠습니다. 색감이 약간 검붉은색이 납니다. 지금 화면에는 이렇게 나지만 색깔이 약간 검붉은색 정도로 비칩니다. 이 아이는 라지아가입니다. 가격은 9,000원 되겠습니다. 라지아가도 자구를 많이 형성해 주죠. 보이시나요? 자구들 많이 달려 있습니다. 가격은 9,000원 되겠습니다. 요 아이는 둥근잎 고사홍 인데요. 가격은 4,000원 되겠습니다. 굉장히 튼실하네요. 이 아이는 요 아이는 오렌지 멀로 인데요. 가격은 16,000원 되겠습니다. 자영문생 입니다. 이런식으로요. 이 아이는 안젤리나 입니다. 가격은 2,000원 되겠습니다. 요거는 10cm 화분 이네요. 요 아이는 스타마크 인데요. 가격은 12,000원 되겠습니다. 요 아이는 철학기와 쇠걸이 같이 있구요. 삼두 입니다. 요 뒤에 것은 분생 있죠. 요 아이는 백봉 인데요. 입장이 제 주먹 보다 더 큽니다. 요 아이는 너우 가격은 2,000원 되겠습니다. 너우도 철화로 잘 엮여 지구요. 요 아이는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러우 요것은 빨간 포트 입니다. 가격은 2,000원 되겠습니다. 요 아이는 핑크 팁스 인데요. 가격은 4,000원 되겠습니다. 핑크 팁스도 굉장히 이쁜 아이예요. 요 라인이 굉장히 이쁜 아이죠. 요 아이는 피치걸이 라고 하는데요. 가격은 3,000원 되겠습니다. 입장이 굉장히 커요. 이게 지금 빨간 포트 인데요. 빨간 포트 에 지금 이렇게 넘쳐나고 있어요. 요 아이는 파랑새 인데요. 가격은 10,000원 되겠습니다. 모두 굳어진 아이예요. 이 아이는 굉장히 이쁘네요. 층수도 높고 요런 식으로 치마 입은 아이들이 없죠. 모두 햇빛에 달달 달구어진 아이들 입니다. 요 아이는 샤넬 입니다. 가격은 10,000원 되겠습니다. 요 아이들은 링구아스죠. 가격은 10,000원 되겠습니다. 요 아이들은 축전이죠. 가격은 8,000원 되겠습니다. 요 아이는 스노우바디인데요. 가격은 2,000원 되겠습니다. 요 아이는 아모르파티인데요. 가격은 8,000원 되겠습니다. 아모르파티는 이렇게 피멍이 들면서 이렇게 굳어지는 아이라서 굉장히 이쁩니다. 요 아이는 당임금 입니다. 가격은 12,000원 되겠습니다. 요 아이는 자태양 이죠. 가격은 10,000원 되겠습니다. 요 아이는 카시오 적금 인데요. 가격은 15,000원 되겠습니다. 여기서 요 아이도 엄청 무겁지요. 달달 달구어져서 굉장히 이뻐요. 요 아이는 녹연금 입니다. 가격은 7,000원 되겠습니다. 5,000원 이 아이는 둥근잎 비치 호리데 인데요. 가격은 5,000원 되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